손익계산이 안되면, 셈이 늦으면 보살돌 못해요.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일 망치기 딱 좋아요. 손익계산이 안되면. 손익계산이 빨리 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빨리빨리 보인다는 거예요. 가치의 경중판단이 빨리빨리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되는 분들은요. 이런 분이 있죠. 의도는 되게 좋은데 결정장애, 결정을 못합니다. 다 좋아보이고 다 의미 있는 것 같아서 결정을 못해요. 좋은 의도인데. 자, 이분은 뭐가 문제냐? 손익계산이 안되서 그래요. 손익계산이 빨리 안나오면 보살돌 못해요. 그 순간에 못 도와줘요. 차 다 지나간 뒤에 아, 그때 그러면 안되는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뒷북치는 보살돌에서는 못 도와줘요. 빨리 계산하려면 욕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소화적 효율성도 추구하시고 대화적 효율성이 50% 이상만 되시면 되는 거지. 소화적 효율성 추구하는 걸 못 배우시면요. 나중에 대화적 효율성도 추구를 못해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싶다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욕심이 있어요. 이걸 하나도 안 채워주고 무시하고 양심만 교육시키면요. 이 사람은요. 만족을 못 느낍니다. 억지로 하는 양심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셈이 잘 안 맞아요. 우리가 아셔야 할 건 효율성은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소 비용 최대 효용 효과. 비용은 최소 효과는 최대로. 이걸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화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시려면 뭐죠? 고생도라고 결과물 많이 얻는 거죠. 대화적으로는요. 똑같은 홀이피에요. 대화도. 대화도 이익이 좋은 거고 손해는 싫은 거예요. 이게 우주 공식이에요. 우주 공식이 생명체는 이렇게 살게 만들어 놨어요. 같은 값이면 다홍채. 이왕이면 더 효용이 큰 거를 선택해야 기뻐요. 자명해요. 즉, 최소 비용 최대 효과에 내가 못 미치게 행동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욕심으로 살고 있는 세계에요. 즉, 소화적 세계에서요. 나한테 이득을 취하고 손해를 싫어한다는 건 손해는 줄이고 이득은 늘리고 싶겠죠. 그러면 최소 비용. 비용은 내가 들여야 되는 거니까 효과는 최대로. 이 공식이 사실 똑같아요. 대화적인 경우에도 똑같아요. 다만 기준만 달라지는 기준이 나에게서 모두로 바뀌어요. 모두에게 이로운 거, 모두에게 해로운 거. 그러면 최소가 해로워서 다수가 이로움을 보면 그걸 추진하고 싶어진다고요. 보살은. 그래서 근데 그거를 남한테 손해보라고 하면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남한테 다 좋으면 추진하는 거예요. 보살들은. 그게 결국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에서 전체가 다 재미 본다고 그럼 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 양반은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비효율적이라고 오해하시는데 대화적인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한테 이게 다 이로운 거다. 두 사람은 잘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반은 항상 음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양반은 잘ias체육하는 데가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저 사람은 항상 음식은 안 먹으라고 생각해 잘하지만, 당분간은 면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